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하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6월 모의평가 지구학2 총평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공부하면서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평을 치르면서 항상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여기까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번 시험에서 얻어갈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틀렸는가 뭐 다 맞았다면 좋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평은. 그런 의미의 시험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는 힘을 갖다가 얻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뭐 잘 봤으면 좋은 거고 못 봤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기쁠 필요도 너무 슬플 필요도 없는 그런 시험이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단원별 문항 출제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은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3-2단원까지가 범위라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상 등급컷 한번 해볼게요. 45, 40, 34, 27 이렇게 됩니다. 1등급컷이 45점이 나왔는데 지구과학2는 등급컷이 여러분들 아주 심하게 요동치지는 않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땐 보통 한 47 정도에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G2는 6평까지는 많이 공부가 안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공부가 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공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시험의 난이도 정도였으면 수능이었으면 4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꼼꼼함이 생명이야. G2는. 알겠지? 그래서 난이도 볼게요. 중상 이 정도 됐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도 있고요. 복잡한 계산을 출제했는데 아주 아주 복잡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복잡한 척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G2하는 학생들은 기존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 이번 시험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오답률 베스트 5 한번 볼게요. 이거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얘들아. 20번 문항이 오답률이 6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35%. 이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이거는 학생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예측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좀 맞는 말이고 분석하지 못했다가 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어떤 건지 보고 오답률 비슷하죠? 비슷하죠? 비슷한 게 베스트 5가 나왔다. 문항 하나씩 보면서 이게 왜 오답률 베스트 5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번 볼게요. 2-1단원 지구의 변동 단원인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35%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의 설정이 뭐였냐면 해령이 움직이고 있는 설정이었거든요. 근데 문항에서 뭘 줬냐면 이런 걸 줬어.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일 때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대칭이래, 대칭. 대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가 대칭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칭이라는 건 확장 속도가 양쪽으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이쪽은 6cm, 이쪽은 4cm잖아. 판이 이동하는 게, 그치?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걸 갖다 우리가 X라고 해보자고, X. 그러면 아, 그럼 이렇게 되면 해령 자체가 이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해령 자체가 이동하는 속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X 플러스 Y로 계산을 하고, 이쪽은 X 마이너스 Y로 계산을 해서 Y값을 구해내면 이 답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힌트를 줬어 이미. 뭘 줬어? 줄무늬가 대칭적이래. 그러면 확장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지질도 문제입니다. 지질도 문제는 전통적으로 오답률이 높죠. 근데 이거는 얘들 안 그려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되게 심플해. 경사부정합 먼저 물어봤거든요. 생각해봐. 경사부정합은 위에 있는 지층과 아래 있는 지층에 층리가 나란하지 않으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리의 노인 방향 자체가 달라, 층이. 그리고 위에 있게 수평층도 조금 있고 경사층 같이 섞여 있는데 얘네들 위에 있는 지층과 아래 있는 지층에 완전 부정합이 보이고요, 지금. 이 지층은 여러분들 경사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B가. 경사가 이쪽으로 돼 있거든, 얘가.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지층과 경사방향이 나란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사부정합이 나오고 습곡 나오고. 그래서 지층층섬으로 봤거든요. 이거는 복잡하게 그리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림만 복잡해 보이는 그런 문제였다. 그러니까 지질도의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들, 주향과 경사를 찾는 것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지질도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전에 정리 강좌 이런 것들에서 얘기했었는데 나오는 게 패턴이 뻔해. 수평, 수직, 경사, 습곡, 단층, 부정합, 그 다음에 관입.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운프파인 구조냐, 볼록나온 구조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경사방에 어딘지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였었어요. 조금 숙달된 친구들은 그냥 아마 그냥 바로 풀었을 것 같은데 문제 풀이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자료가 또 나왔죠. 이거는. 편동품 파동에 관련된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골과 마루의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지역, 낮은 지역 이렇게 했는데 골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골짜기 모양이라는 뜻이니까 파여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편동품 파동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얘가 이렇게 파여있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여기다가 설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게 파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여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여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파여있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골로 만들어줘서 편동품 파동을 갖다가 해석하는 방식을 출제를 한 거죠. 이것도 새로 나온 유형이니까 그림 잘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편동품 파동 예전의 문제들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고리인지 마루인지만 찾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하나 냈다. 그래서 학생들도 당황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선생님이 강조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얘들아, 해파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야. 이게 기본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심해파에 관련된 식이라서 심해파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나타내거든. 식이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끌어내는 겁니다. 두 식은 같은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 주기가 뭐에 비례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었어요. 주기가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요런 내용들. 요런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되게 오래간만에 나온 문제인데 7번 같은 경우에는 태양상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기존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태양상수의 정의를 제대로 알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정의하는 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 싸움이거든요. G2는. 그러니까 용어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정의를 잘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거 신경 쓰시고. 그럼 총평 한번 해볼게요. 이제 모평이 여러분들 앞으로의 방향성을 갖다 얘기를 해주는 건데 모평은 항상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지역적인 부분들 플러스 계산적인 부분들 요게 이제 최근에 수능의 기조였거든. 근데 그 기조를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왠지 생소한 자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나 개념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 대비하려면 그리고 생소한 자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 이건 우리가 배웠던 거다 반드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학습을 갖다 여러분들 철저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6평 이후에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좀 해줘야 될 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되게 간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여러분들 기출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최근 기출이 좀 중요합니다. 최근 한 3개년 정도 있잖아. 3개년 기출을 여러분들 열심히 좀 보시고요. 그리고 EBS 문제에 여러분들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G2는 패턴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EBS 문제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수특과 수안을 다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세요. 알겠죠? 수특, 수안 다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교과서가 2종인데 2종 교과서를 둘 다 꼼꼼하게 읽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교과서 탐구까지 다 읽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5평 이후에 9평을 갖다 대비할 때 정확하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인지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9평은 원래 6평보다는 좀 더 쉬웠어요 항상. 왜냐하면 천문이 들어가면 좀 쉬워지거든. 근데 분량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량을 갖다가 다 아우르기 위해서 6월 이후에 7, 8월에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아마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다음 강좌도 선생님 것도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이거든요. 이 강좌로 여러분들 같이 만나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는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용어 같은 거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정의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오케이. 총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선생님 또 열심히 수업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분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알겠죠?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지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끝.